대구시가 공개한 새 도시 브랜드 디자인입니다. 컬러풀 대구라는 기존 브랜드 슬로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파랑, 초록, 검정, 분홍, 노랑 다섯가지 색깔의 동그라미 중 검정색이 빨강색으로 분홍색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는 빨강은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역동적인 도시 보라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문화예술 도시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슬로건도 국제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등 대구에서 최초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부각시켜 젊은 도시, 열린 도시, 열정의 도시 등 대구의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2004년부터 사용해온 기존 브랜드가 대구 정체성을 나타내기에 부족하고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2015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새 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3년여 기간 동안 시민과 전문가들이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새 브랜드 슬로건 핫플레이스 대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새 브랜드 슬로건 핫플레이스 대구와 기존 슬로건 컬러풀 대구를 두고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컬러풀 대구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이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의당 대구시당과 시민단체들은 3년여 동안 3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을 감안하면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황당하고 무능한 행정을 보여준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다음 달 대구시의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각종 홍보물이나 공문서 등의 새 브랜드 디자인이 교체되는데 이에 따른 후속 비용도 만만찮아 예산 낭비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